아 체조 어시스토야 아 체조 어시스토야 하하하 엄마 전에 치료하시는 것을 보여드린다고 유튜브에 좀 올린다고 형이 장갑돼지 아이고 걱정은 좀 다 해라 근데 뭐 붓고 이런거 형이 이렇게 빨리 자라나 조심할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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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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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드라마에서 찍을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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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라마에서 찍을까요? 다이타 다이타 조금 남았다 오라 오라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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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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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있으시죠? 죄송합니다 약 같은 거 조금 달라고 하셔가지고 예전에도 제가 같이 갔으면 어떨까요? 오늘 한박 챙겨서? 아 예예예 그리고 나또바야 열심히 먹어져서 쩌실도록 쓰시고 도피란 약을 하면 되고 그렇게 시켰다면 이제 얘기했죠? 네 그제 낫지 이제 전략을 나중에 막 고개 좀 끊을까요? 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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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여기 장 모두 항상 되기 Maternal 지금 이렇게 연기 안질로 빼고 26만원